자, 미래 생명자원의 대안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곡물 가격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한 분이 삼양식품 주셨고요. 자, 이렇게 되면 라면 가격 올라가겠네라고 의견을 주시면서 농심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라면과 관련된 삼양식품과 농심 주셨는데 어떤 종목이 더 좋을까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공교롭게 의견은 아까 구분되어 있었지만 두 분이 공교롭게 또 라병과 관련된 종목을 딱 맞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겹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이 먼저 삼양식품 주셨습니다. 네, 기승전을 라면으로 끝내야 할 것 같은데요. 삼양식품과 농심 형님이 좋으냐, 아우가 좋으냐 이러고 있는데 예전부터 한 1970년대부터 거의 약간 경쟁자였었죠. 그렇죠. 삼양라면이 좋을까요, 신라면이 좋을까요? 네, 삼양라면보다 불닭볶음면. 이런 쪽에서 지금 삼양식품의 매출 구조는 라면이 한 90%가 넘고요. 스낵과 소스 이쪽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눈길이 가는 부분들은 공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나오는 제품 가격 인상이 이렇게 되면 또 인상이 이어지지 않느냐라는 부담도 있겠지만 그와 함께 또 이어지는 공물 가격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공물 가격에 대한 압박이 커지다가 만약에 완화가 되게 되면 하락하게 되겠죠. 오히려 그때가 더 이런 업체들은 훨씬 더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환율이죠. 환율 같은 경우도 다시 1,200원대 근처다 보니까 수입업체 입장 쪽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고 있고 물류비용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늘어난 부분들이 아마 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그래도 매출의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비용보다는 좀 더 커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라면에 대한 인기가 K라면이죠. 이쪽에 인기가... 라면도 K라면입니까? 다 갖다 붙일 겁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과거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26%에서 57%까지 올라오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미국의 슈퍼마켓에서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냥 진열이 돼 있다고 하네요. 그런 쪽에서... 실라면 빼고요. 네. 그런 쪽에서 작년에 8월에 미국 법인을 세웠고 12월에 중국 법인을 세웠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회사 측에서는 가동률을 거의 100%로 끌어올리는 쪽에서도 물량을 맞추기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밀양의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을 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최대 생산이 17억 개에서 12억 개에서 17억 개로 늘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올해 실적 그래도 괜찮아질 거고 천행 피할 11배 정도라고 하게 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양라면의 삼양식품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것과 개를 같이 하면서 정태훈 팀장님은 농심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진라면에서 저는 짬뽕 겉면으로 갈아타가지고요. 그래서 농심을 선택했고요. TMI. TMI. 그래서 일단은 미일 가격 얘기니까 또 당연히 라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으로 러시아 리스크를 보게 되면 팜스토리가 지금 실정이 수혜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농심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조금 짧게 말씀드리고 팜스토리가 러시아의 에코로즈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100% 자회사거든요. 이게 연예주에서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식량이라든지 농산물이 나오게 되면 이게 실정이 수혜주인데 이것보다는 사람들은 가식거리를 더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심을 준비를 좀 했고요. 농심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김수 대표님이 K라면을 말씀하셨지만 신라면이 전 세계에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미국에서 세계 라인을 증설을 완료하게 되면서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건데 그래서 조금씩 12억 개 말씀하셨는데 농심이 85개 했으면 좋겠는데 8억 5천만 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량이 조금 뒤집니다. 조금 아쉽고요. 그런데 웃긴 건 이제 라면 점유율인데 농심은 삼양식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오뚜기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프에도 나오고 있는데 오뚜기가 지금 25%에서 지금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농심이 이제 55, 56, 57, 58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또 점유를 올려가고 있더라고요. 국내 점유율이죠, 왜? 국내하고 해외 쪽이요. 합쳐서? 네, 합쳐서. 그래서 이렇게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는데 어쨌든 라면 하면 대표적으로 농심이 라면 하면 신라면 이렇게 인식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농심을, 그러니까 라면 대장주라서 일단은 선택을 했다가 좀 보시면 될까.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어저께 정고점 32만 5천 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또 신고가가 나오다 보니까 차트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농심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농심과 삼양라면, 삼양식품, 잡고라면이라고 하네요. 삼양식품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뚜기가 나오지 않아서 의문의 일패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바로 이어갈까요? 농심, 아까 가격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은 조금 욕심을 내보면 어제 종가보다 좀 낮게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32만 원에서 32만 5천 원 정도 좀 보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아래 꼬리가 달리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매수가를 좀 선정을 했고요. 목표 같은 경우에는 37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31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양식품, 김민수 대표님도 가격 좀 해보시죠. 네, 삼양식품의 최근에 주가가 약한 이유는 HDC라고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미래세 때와 갖고 있는 지분이 좀 있습니다. 한 8.7% 정도 있는데 이쪽이 HDC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대해서 무려감이 좀 있는데 약간 파생상품 계약이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오히려 눌림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지금 중현 지지권의 위치에 있는 상황 쪽에서 조금 더 밀려서 한 8만 7천 5백 원 정도면 거의 눌림목이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한 10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목표효과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8만 1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양식품과 농심을 오늘 미래생명자원의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식품 관련주 농심과 삼양식품 오늘 시장에서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고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 다들 보셨죠?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진짜.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그냥 짧게죠? 네, 반격의 서막 이상입니다. 반격의 서막, 좀 오늘 시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라고 보시고, 정태훈 팀장님은? 저도 좀 섣부른 손절은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시장이 변덕성이 크긴 한데 그래도 시장이 저는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해서요. 그래서 일단 섣부른 손절을 좀 자제를 하고 좀 더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과연 두 분의 의견처럼 생각처럼 오늘 시장 뭔가 좀 다른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